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사해자 인간의 복수에 좋은 거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은 이렇게 재승까지 따따따따따따 내 시선 휴가 가는 날입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 없이 가는 그런 마음 편한 휴가는 아니겠지만 오늘 촬영이지만 진짜 쉴 거야 그러니까 촬영이라고 해서 뭐 안 할게 일단 리얼 쉬면 돼 일단 리얼 쉬는 차량 왜냐면 오늘 갈 곳이 호캉 수작이 좋은 호텔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셔버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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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득 담긴거에요 저게 다른 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은 왜 기분이 좋죠? 저는 다리가 쪘어요 아니 이분은 지금 금주중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해달까 말까 오늘 하루는 좀 용서해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지금 가벼운 몸으로 여행을 떠나서 먹을걸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기가 되게 가까워 서울이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 아닌데 서울급이야 우리 갔었잖아 30분이면 가요 그리고 완전 달달할 때 옷가게도 있고 술집, 부캐야 그래서 데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이제 배고파 아 나 맨날 은빈이 뭐니 가다가 이제 이렇게 제이랑 오부타기 가니까 좋다 못 먹을거 같아서 미리 선수 치는거에요? 너네 갔다와도 좋겠니 미안해서 이렇게 가는거죠? 아니야 제승이나 분명히 별거 없다고 했는데 별거 없어 재열 님이 좀 별거가 있길래 우리가 본부는 좀 못했다 재열 님이 1등 되었고 아 아 1등 됐어? 얼마나 얼마나 발광을 했길래 은빈이 형 딱딱한거 아니야? 재열 님 장난 아니었어 나 무슨 여자친구인줄 알았어 초창기 재열 님이 일했겠구나 재열 님한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 오늘 좋은 날은 아 맞다 맞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재연도 좋은 날은 즐길게 아 오늘은 즐기자 광명역 도착 가까워? 여기 나가면 건물이 나가면 건물이 저기 테이크 써있잖아 저거 테이크 크다니까요 맞아 맞아 밤에 수영장 진짜 이뻐요 시티뷰 같잖아 시티뷰 맞아 맞아 밤에 인피티풀 진짜 이쁘다니께 나 암튜브 챙겨왔어 돼지 2개 챙겼어 2개 그러니까 파란 쪽 암튜브 몇번 얘기하는거야 아니 암튜브 암튜브 곽튜브 아니 수영 콜발 꽉꽉꽉꽉 근데 그거 누가 불어줘야 돼서 재생이랑 재연 님이 가위바위보 해서 불어줘 내가 왜 가위바위보 해서 불어줘 아니 재연 님 몸집이 크잖아요 몸집이 크면 튜브를 불어야 될 경우가 있는거야? 재생 호흡볼러 한단 말이야 어 기분좋은다 얘 괜히 들어왔어 왜요 얘 기다리시키자 그냥 오나 오나 뒤통수 깔아가지고 저길로 가면 돼 오른쪽 뭐야 오른쪽 우와 우와 여기가 미디어라운지 반대쪽이 이제 체크인한 곳 가운데로 또 들어가줘야 돼 여기는 또 여기 별 돼있다 배제다 배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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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와 여기저게 여기인거잖아 맞아요 저기야 여기에 저는 이런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기에 그냥 저기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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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외계인도 있어요 외계인도 있어요 아 외계인도 뜨거워 뜨거워 희현해 준비됐어 나 먼저 가볼게 그래 안녕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 희현 반대쪽 손 반대쪽 손 바야 여기는 바 바지? 와인 달라고 할까? 우리 와인도 포한도 있잖아 이따가 그럼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저녁을 해먹을 수 있다 자 혜연님 잘 가요 우주로 먼저 갈게 안녕 안녕 얘야 잘 살아 이거 새삼 살게 새삼 산다는데요 근데 여기 그때 우리 재승이랑 왔을 때 엄청 빨간색인데 봐 우와 우와 빨치 이렇게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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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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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밑에 엄청 많다 모험이 맞아요 여기 다 그런거에요 저기랑 저기 오른쪽 저쪽 보세요 재인이 여기 이케아랑 저거 보여요? 아 여기서 보이네 못 참아 나 오늘 못 참아 못 참아 우와 이케아도 있네 그 오른쪽이 아마 백화점인가 그럴거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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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재현님이 1인 룸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어? 근데 우리 그때도 1인 룸 되게 괜찮았잖아. 여기 일단 1인 공영룸실. 여기 룸이 하나씩. 좋은 라이! 좋아 좋아. 나 여기. 왜? 왜요? 나 저기 방. 왜? 아니 좀 각방 색깔. 와 취미 개꿀이다. 좋다. 여기 진짜 좋죠. 낭만 초점으로 라이. 우와 우와 우와. 죽었어. 주와래. 그랬어?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와서 가족 다 저기 보면서 저녁에 받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옆에는 누군지 모를 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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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미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진짜. 야 지금 하고 있다 하고 또 할까? 어 근데 두 번 하면 안 돼요? 좋지 않아요? 밥 먹고 와서 수영하고 또 하면 안 돼요. 이 맛이야. 제발 제발. 암 튜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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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누워서 딱 밖을 보면 딱 이쁘죠? 이게 밤에 진짜 이뻐요 밤에. 아 근데 여기 진짜 넉마리다. 진짜 이뻐. 이게 또 오션뷰랑 또 다른 그게 있다니까 감성이. 시티뷰 진짜 이뻐요. 사람들이 바다만 본다니까 진짜 시티뷰 진짜 매력 개쩍는데. 여기 뭐 지분이 있어. 나 그만 좀 시작. 야불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 저거 알겠어. 진짜 좋아서 그래 진짜로. 진짜 좋아서. 재수 이거 진짜 푸네. 나 사고 싶어. 이게 근데 수영장 포함이에요. 수영장 포함이 개쌈해. 얼마인데요? 뭐? 뭐 합시다. 백실 와인 그리고 평일에 레이트 체크아웃 수영장 2회. 이게 2인실이 15만 5천 원. 오 괜찮은데? 수영장 포함이 진짜 괜찮은데. 수영장 낮에 한 번 가면. 3인실은 18만 5천 원. 4인실은 20만 5천 원인데. 1인실을 팔려고 안 했나 봐. 여기 목록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내가 달라고 했어. 자 이제. 아 이제 드디어. 잘 먹으러 가다가 이게 진짜 오래 굽으면 무슨 생각댄지 알았는데. 첫 끼 를 뭘로 먹어야 될 거 같아. 손 쪽에 손 쪽에. 그래서 뭘로 정했어요? 다 못 정했어.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싹. 왜 무슨 가뿔 сво여? 아까 AK 플라자라고 돼 있는데? AK랑 완전 붙어있네. 저기 AK 플라자네. 오겠다. 오 맛있겠다. 잘 맛있겠지? 도뚜껑 삼겹살. 조개 칼국수로 소트 포장이였어 참치 포장 고프님의 곱창 진짜 있네? 재현님이 좋아하는 코트 구구족! 구구족? 구구족 있는데? 구구족 가실? 구구족 좋아 바로 시켜보는 거야 이케아도 있네 이케아도 있어요 이케아 둘러보는 것도 진짜 재밌는데 맞아 어? 나 이케아 한 번 가보고 싶어 한 번 더 안 먹었어? 가자 거기 가면 엄청 큰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갈 거 볼 거 너무 많은데? 이케아도 가자 아 우리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뭐야 코스트코도 있나보네? 아 광명 코스트코 있어 지파 코스트코 피자 포컵 부쌈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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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 이제 밥이 너무 먹고 있어 맛있어? 밥 봐 어떡해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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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 정도는 그냥 그냥 상남자였나? 자기가 따돌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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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아니 절대 세게 아니 나도 너무 헌을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와 아 이리 ihs 나 왜 이렇게 빨리 와 내 맥주 와 아 왜 이렇게 최대한 내지 말입니 이리 브이부터 muchos 언뜻 벨 벨 벨 벨 벨 또 왔어. 하지 마, 지나가. 그거도 재미없어. 그니까. 한 15분, 20분 만에 먹고 나오던지. 근데 우리 다음에 할 게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지금 재열 님이 난 이거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 해서 한 30%만 채우고 나왔어, 배를. 나 이케아 가자, 가고 싶어. 나 이케아 가서 이따마다 고민해. 재슨 그거 사주면 안 돼? 제발, 제발.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인테리어 하고 싶을 거에요? 우리 약간, 우리가 신혼이라 생각하고 살 거 골라보자. 어때? 어때? 아 씨X야, 국사말 왜 떠줬어? 네! 사장님! 왜 그래요? 국사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견도 돼, 수납방이 생겨요. 아, 노. 지금도 너무 많아요. 물건이 많은데 수납할 때가. 있어 가야 돼, 괜찮아. 왔어riz GuysHH 이 애집, 빨리 앉아야죠? orama 빨리 앉아야죠. 이거 정말 mosquito mniej.. 해색 오, 여기 진짜 예쁘다. 완전 여자 애기들 방이야. 재열 님이 애 낳으면 애기들 방 어떻게 해줄 거에요? 나온 cooler 네 나도 어릴때 이런 걸 못받아봐서... 아니 아니! 애기야 눈초리야! 꼭 해줘야 되나? 피싸! 피싸 피싸! 잼잼잼잼잼 이런 거 하나 써서 책.. 뭐.. 글 쓸 때? 어.. 젤일잖아.. 글 쓰는 거 어? 제인 씨 웃는데 하하하하 아 왜 웃어? 이 꽃은 좋아야 나 너 좋아해 슈퍼 너무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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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내가 가벼운 거 샀잖아. 와, 참가고! 와, 재열님 스위트햇 들어준다. 뭐야, 얘? 간절하게 생겼네. 나 약올려?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 이게 치아토야 어르신 느낌이네? 마지막에 볼래요? 이 맛이에요? 홀리 크랩 홀리 크랩? 아니 먹었어 홀리 크랩 맛있어 왜? 뭔데? 아 아 아 급하게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부려서 머스터드 타고 나면 그쵸 그쵸 그 때문에 안결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쇼핑하자 쇼핑하자 덕하로 그래도 돼요? 아시는 형이에요? 애기 온 거 같아 이제 쟤민이 행동하고 싶어 우리 진짜 기분 좋은가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어떻게 영화 볼까 말까 어떻게 영화 시간이 좀 애매해 딴 데 갈 수 없어 아니면은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그래요 잠의 댄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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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쟤생이 나와봐 크리 손..만큼 이제 좀 쉬고 싶시다 시만 지금 남녀 치셔서 쉬기로 한거에요? 네 남녀 커플끼리가 아니라 남녀 우리는 여자들은 여기서 잠을 좀 청하겠어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거야 지금 보드게임은 편하고 한 번 봐서 좀 쉬고 있을 것 같아요 태양아 난 누울거야 나도 누울거야 엘 도라도 황금의 땅 엘 도라도로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선장 다음 선을 만들듯 슬 어두워지네 이제 외계인 고객님 맞으신가요? 아 지금 엄청나 이슈가 있다봐요 아니 저 지금 암채보까지 챙겨가지고 샘미터스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떡해 아 이거 암채보 도라도 챙겨왔는데 어떡해 킨이 있고 밖에 누워지 암채보는 내가 쏴야지 살짝 덜어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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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아, 안 돼. 내 안 지우고. 오켓. 꽤 깊네. 아, 오켓다. 괜찮아. 테슬론 들어가서 돌아 내가 찍어줄게. 이거 봐봐요. 밖에 딱 보면, 이게 밤 되면 완전 이쁘게 바뀌어요, 불빛으로. 야, 너무 깊게 너무 좋다. 그치? 테슬론이 좋죠. 이이, 좋겠다. 오, 뭐야. 너무 좋아 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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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픈데도 있어 따뜻한데 따뜻한데? 따뜻한데요 얕고 따뜻한데 아기가 요즘에 자정맛이 딱이야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엄청 송송해 다정한.. 커플의 다정한 모습? 우리의 달달음한테 많이 있네 안녕 아직 장엄병에서는 안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좋은데 완전 까매지.. 우와 이쁘다 나쁘지 않아? 이쁜데? 오 좋아 좋아 이쁜데? 앞그릇이 딱 까는 아기 아니 다정한 안 들어간다 비주얼 대박이다 아니 다정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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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신인 것 같은데? 아 왜 혼자 코미디 찍을! 피현! 1호 공연해줄게! 왜! 왜! 왜 혼자! 아 그러고 봐! 경사진이야! 정신을 보자! 아 잘 놀았다! 왜 이렇게 좋냐? 분위기 좋지 않아요? 왜 근데 사람이 어른인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엄청 핫하다 생각보다 다 나이 또래가 20대 30대 커플이야 전부 다 너무 맛있다! 다시 개봉하자 쟤님 샷을 못하니까 럭만 해야 되나 넓어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치즈 빵인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양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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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오빠가 다 나이 좋아 야 밤 되니까 이제 시원하다 흔들다 하나도 안 좋겠다 아 뭔가 낮에 호텔에서 호캉스 하다가 밤에 나오면 좋겠네 원래 밤에 나와야겠는데? 그니까 야 여기 술집이 많네 개좋아 와 소연아가 생각하니까 미쳐버린다 진짜 미쳐버려 내가 미쳤어 자꾸 미쳤어 외계빈 싸서 사람들 미쳤어 외계빈 싸서 너도 알아. 너 봄이 나올 것 같아. 먹어. 귀여운하게 속살하던가 강원님도 보내주시면 되지. 그래 차라리 강원님도 같이 가자. 너무 많아. 우와. 대단한 진심인데 이 멤버로 강원님도 가면 저녁 6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길을 나가서 자는 줄 알지. 가라. 한 번 더 했습니다 돈 버는 여자야? 무슨 일일까요? 드디어 그녀가 여러분이 혹시 이걸 원하셨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제가 원합니다. 아셨죠? 저의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야, 스피쳐. 결국은. 늘 보던 그림이 나왔죠? 아, 일 보던 그림이 아니죠? 오랜만에. 아, 일 보던 그림이 아니죠?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잘 봐라, 이 새끼들아. 하얀 뽁뽁. 오, 맛있다. 더러워. 15량. 나도. 하얀 잤다 가. 지하하는 거 알려줘. 저러가 되면 알겠지. 뭐야? 콧물 안 나왔나 보다. 지하이, 지금 띵는다고. 그렇지, 하고 콧물 나온다 보다. 오오오옹. 아, 새우씨. 아, 새우씨. 아, 어디까지 보리는 거예요? 아니지? 아, 넘어져, 넘어져. 닫혀, 닫혀, 닫혀. 다, 눈쫄래.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왜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 오 인생 내꺼 혜연아 혜연아 드라이 좀 드라이 좀 하고 뭐야? 해봐 해봐 희연 봐 봐 어 형님! 형님 도망가셨다가 된 건가? 보라! 아 뭐야 망가지기 전쟁이야? 이쪽은 진짜 무서운데? 내 눈이 이게 아니라 이거야 갑자기 눈이 잡아 제이씨가 여기서 뻗어버리셔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 제이씨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추우려나? 그러면 내가 저기 옆에 있는 팀 1인실에서 잘테니까 커플케일 오후터에 자고 안녕 소시지 그때 나 여기 뭐 하나가 되게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스프 스프였나? 나도 스프였나 어서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되냐고요? 소시지? 네 아 된다고? 먹어도? 여기 생일 아마 안 되는 거 먹어야 돼 귀엽고 아 또 밥으로 또 들어와요? 뭐야 이거 이거 왜 먹어요? 아침 입가 쌀국수예요? 쌀국수예요? 응 맛있어 정확히 얘기하면 휴가 끝났어요 우리 속 쉬었다 1.5일 후반에 되게 이쁘다 어땠어요? 진짜 근데 진짜 보통 촬영하고 다음날 되게 힘들어서 이러고 갔는데 맞아 근데 저 어제 술을 또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너무 재밌게 나온 거 같아 행복해요 재밌었어요 여기 또 먹고 싶다 저희가 다음에 1인방 올 거예요? 마스크 쓸 거예요? 응 나 아무도 모르게 올 거 같아 잠만 잘 거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제이야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온 거면 그러려니 해라 근데 제이님 옆방에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서로 속이고 온 거야 하하하하 희연이는 나랑 수영장 가시라고 저 시티뷰 저 백으로 찍어줄게요 임피티풀 그렇고 이 정도 감사합니다.